보험회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입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을 보장해준다는 개념의 실손보험이 팔수록 손해가 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그 현황을 유지승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실손보험은 1960년대 손해보험사들이 출시해 이른바 국민보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2000년대부터 생명보험사도 상품을 선보이며 현재 손보, 생보사 모두 실손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상해 의료비 상당 부분을 보장해줘 국민 10명 중 7명이 가입한 인기 보험 상품입니다. 하지만 가입률이 높아질수록 보험사는 울상입니다. 팔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11개의 보험사가 실손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현재 19개의 보험사가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 가입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을 꺼리는 분위기 속에 최근 일부 설계사들이 다른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실손에 가입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는 내용이 접수돼 실태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 관계자는 손해율 중가로 실손보험 가입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바꾸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가입 거절 비중이 늘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손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다른 상품보다 감독 규정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실손보험료를 단번에 크게 올릴 수 없고 섣불리 상품 판매 중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보험사들은 심사를 강화해 사소한 치료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실손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 연령 기준을 낮추는 등의 세부 조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들이 이익이 많이 남는 상품 판매에만 몰두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보험사가 내세운 실손보험 손해율에 과도한 사업비가 포함돼 있어 실제로는 손해가 아닐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의견을 수렴해 실손보험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나이와 성별에 따라 보험료를 일괄 책정하는 방식을 보험금을 많이 타간 사람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승입니다.